네. 농협중앙회의 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농촌이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농협이 무인헬기를 도입한 것은 이런 부분을 고려해 농협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을 알고 있는데 각종 보도를 보면 단시간에 넓은 면적에 농약을 살포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아 보입니다. 맞습니까? 네. 지금 현재는 농약을 뿌리는 데는 상당히 농민들이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2018년 7월 기준 농협이 보유한 무인 헬기가 207대입니다. 현재 보유 중 2기종의 평균 가격 도입 비용을 계산했더니 도입에 360억 정도. 네. 가격이 좀 비쌉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헬기 운용 현황을 살펴봤더니 사고가 너무 빈번하거든요. 네. 네. 2014년에 전체 167대 중 절반에 가까운 74대가 사고가 났습니다. 12년 이후로 꾸준히 30 이상의 사후율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회장님, 사고가 이렇게 자주 발생하면 좋은 목적을 가진 사업의 취지를 무식하게 하는 것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접촉이나 추돌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선이나 전신주, 나무 같은 것들은 제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네. 이동하지도 않는 물체에 부딪혀서 사고가 났다면 조정 미숙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조정 미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조정 미숙으로 인한 발생하는 사고가 80 내지 90%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인명에 대한 피해가 없었던 건 정말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렇게 사고가 자주 일어난다면 인명사고의 발생의 가능성도 높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무인 헬기 자격전 20시간의 경영마로 취득할 수 있습니다. 네. 교통안전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자격시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회장님 생각 어떠합니까? 네. 자격시험의 기준도 좀 높일 필요가 있고요. 근본적으로 이 무인 헬기 문제는 앞으로 드론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이 많이 개발이 돼서요. 용도가 어떻게 보면 무인 헬기 못지않는 성과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전환을 하고요. 기이 가지고 있는 이 무인 헬기는 그 사고를 미언방지하기 위해서 방금 부인님 말씀 드렸대로 자격시험을 좀 강화해서라도 직원들의 질을 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